지지아 신윤형성아 신발이 부지러우네 충격감은 반짝반짝해 정지수 정지수 지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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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완져 지지아라 지금 아무도 pon hoje 모두는 이렇게 더 좋은데 야 이거 장면팽가루 안 좋지 여기 집이 벽면에 이거 한쪽인데 내가 알아봤었는데 요런 재질의 벽지는 아닌데 종이로 된 그런게 있더라 야 너 빨간보실로 내리고 싶은데 왜 써? 살색이거든요 너 됐거든요? 야 이명란 완전 진한 색으로 쓸거야 자 지수 자 신윤경 학생 선생님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토끼 한 마리를 그려줄게요 딴 총 딴 총 토끼가 신윤경 학생 신윤경 학생 정지수 학생 이 어린이 학생들 굴대 신윤경 학생 포즈의 이름은 신윤경 학생 상대